오늘은 수리 영상이 아니고 최근에 조금 어이없는 일들이 있어 가지고 어이없다 어이없다는 아니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손님들이 있어 가지고요 자 제 가게를 일단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게 저렇게 돼 있죠 여기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도 있죠 유튜브 바로 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확인 안치겠죠 공인비는 제가 많이 받을 수는 있어도 사기는 안칩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워고장 이라고 두분이 오셨습니다 두분이 오셨는데 한분은 그래픽카드를 딴 데에 꽂았다가 이상이 없었대요 집에 컴퓨터도 두대 있는데 나이가 학생 대학생이나 그 다음에 회사원 같던데 그런데 자기 컴퓨터에 꽂으면 안 된다 그러면 파워고장이다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구요 그런데 고장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죠 뭐 파워만 고장나는게 아니고 cpu도 쓰다가 보면 특정 게임할때 불량인거 있고 예전에 제 친구 컴퓨터 5800X 고장난거 있었죠 제가 칠부작까지 찍었죠 그거 처음에 못찾아가지고 그래서 여러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수리 업자잖아요 수리쟁이 막 전원을 넣었는데 펜이 도는겁니다 펜 도는거 봐서 파워는 문제 아닌거 같다 해가지고 컴퓨터 가게에는 요거 아니고 이런 파워 테스트기가 있죠 꽂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꽂아도 파워가 문제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기계에선 안 잡히는 것 중에 그건 경력으로 잡아내야 되는거구요 다른 유튜브 컴퓨터 유튜브 채널 보니까 그렇게 잡히더라구요 나머지는 다 들어오는데 삑삑 소리 나죠 12v v2 되있죠 플러스 12v cpu 보조전원 요거는요 삑삑 소리 나죠 지금 로우라고 뜨고 그래서 요거 cpu 보조전원 요거까지 꽂으면 자 문제없이 나오죠 그 다음에 6핀 그래픽카드 여기 전원 요거 꽂아도 자 12v는 소리 없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타 전원선 자 사타 전원선을 꽂으면 여기 5v 12v 요건 다 나오거든요 5v 12v 다 나오죠 불 들어왔죠 테스트하는거 그 다음에 납작한거 옛날에 id 요거 4핀 요거는 아래쪽에 꽂으면 여기 들어오죠 12v 5v 여기서 요렇게 연결하면 12v 타고 요렇게 연결하면 5v 타고 그렇거든요 요렇게 다 들어옵니다 플러피 디스크 체크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제가 거의 다 문제점을 잡아 냅니다 제 친구처럼 상상도 못했는데 cpu 고장난거 빼고는 손님께도 cpu 고장은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가짜고자 와서 그래픽카드 문제없으니까 파워 고장이다 파워 갈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의심이 돼서 잠시만요 한번 테스트만 해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도 파워 교체해달라고 막 우깁니다 제가 잠시만요 해가지고 랜 다시 뺐다 꽂고 그 다음에 수원전지 다 달았다고 수원전지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저희는 요렇게 건전지 테스트기죠 컴퓨터 가게에서 아마 이거 가장 많이 쓸 거에요 메인보드에 보면 여기 건전지가 있거든요 수원전지 이게 뭐하는거냐 바이오스 설정 또 혹시나 예전 컴퓨터들은 이게 없으면 안 켜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는 켜지는데 바이오스 저장이 안되거든요 요게 바이오스 설정은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바이오스 안 만졌다 하면 그냥 켜지는데 바이오스를 좀 건드렸다 하면 안 켜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건전지 없죠 요거는 버튼 배터리 돼 있죠 아래쪽에 그래서 위쪽 거 말고 아래쪽 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 aaa 사이즈나 aaa aaa 사이즈 그건 1.5볼트죠 그래서 1.5볼트 설정하는 거 하고 요거 건전지 요거는 3볼트거든요 3볼트 적혀져 있죠 아래쪽 거 보셔야 되는데 측정하는 기준치가 다르거든요 녹색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거 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요 건전지만 갈아도 켜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고장이라고 얼마전에 왔던 손님 그래픽카드 문제가 아니었고 램 접촉불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리한다고 만지시지 마라니까 막 계속 만지시더라구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요 건들지 마세요 하고 제가 다시 뺐다고 하니까 뭘 도와주실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제 장비들은 만지면 안되죠 제 드라이버도 들고 가고 막 그러더라구요 치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는데 성격이 조금 급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일단 수리자 맞으면 믿고 맡겨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를 보여드린 겁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이 사기시진 않겠죠 자 그래서 그 손님 파워를 팔면 파워가 700W 정도 하고 교체하는데 공인비 선 다 빼야되죠 공인비 하거나 하면 금액이 꽤 나옵니다 그런데 램 저축불량으로 그 손님 기본금액만 내고 기본정금비만 내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그냥 파워 교체해달라 했으면 제가 교체해버리면 되는데 기본 정금비에 수리를 해가셨습니다 건전지 하나 교체하고 램 저축불량 세척하고 그래서 믿고 맡기시면 오히려 금액이 더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요 방금도 손님이 왔다 가셨는데 파워 고장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파워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 조립상태가 좀 불량이더라구요 리셋 스위치도 다른 점퍼에 꽂혀져 있고 얼망이던데 그때는 몰랐는데 고객님이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마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터넷에서 사기치는 것처럼 치지마라고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니까 인텔 꺼였는데 내장 그래픽으로는 들어왔습니다 그래픽카드 꽂으니까 안나오는 겁니다 고객님 그래픽카드 제 그래픽카드도 꽂아서 해봤는데 안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 슬롯 고장이죠 슬롯 그래서 고객님이 산지 1년밖에 안됐답니다 제가 볼 때 연식은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메인보드하고 보면 알죠 5년 넘은 것 같은데 고객님이 1년도 안됐으니까 만지실 줄 아시니까 가지고 가셔서 분해하셔서 메인보드 AS 보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작게 나오잖아요 AS 되는 걸 저한테 새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객님이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똑바로 해달라고 제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파워 고장인데 왜 다른 걸 만지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방금 제 테스트 거기 보시지 않았냐고 파워 고장 아닙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으로 부팅되는 거 보시지 않았냐고 파워 고장 아니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어디가 고장인지 자세히 좀 점검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얼버무리면서 약간 돌리는 겁니다 제 가게 유튜브 안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동네 가게니까 조금 불안할 수도 있죠 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컴퓨터 가게 가시면 자세히 보셔야 되기는 보셔야 됩니다 부품 바꾸치기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못 믿겠다 하셔도 일단 점검하는 것까지는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파워 고장이라고 무턱대고 파워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점검해 가지고 파워 고장은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제 말 안 듣고 그냥 파워 고장인데 왜 다른 거 만지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고칠 수가 없죠 만지지 마라니까 그래서 방금 고객님은 여기 메인보드 불량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갔는데 분해해 달려면 분해는 해드리거든요 메인보드 저는 전동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 고객님은 방금 오신 손님은 앞에 말한 것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러면 혹시나 사기당할까 봐 그런지 그대로 다시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픽카드도 꽂아드릴까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꽂아달라 해가지고 그래픽카드 다시 꽂고 그렇게 밖에 거 다 짠구고 케이스 밖에도 이중으로 짠구게 돼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손드라이버로 풀려면 일만 많죠 수리점에서 어느 정도 의심은 해도 앞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파워 문제는 아니고 방금 같이 테스트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조립은 좀 엉망이긴 해도 어디 꽂아야 될지는 알더라고요 메인보드에 다른 거는 좀 잘못 꽂혀져 있던데 일단 전원 스위치는 제대로 꽂혀져 있고 그렇게 보셨음에도 계속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원 스위치가 그러면 고장인가 케이스에 그 고장은 아닐 거다 그렇게 나이 많으신 손님도 아닌데 한 50대 정도 돼 보이던데 그렇게 해버리면서 저는 손해보는 놈인데 손님이 손해죠 다시 원래대로 다 조립해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조립했으니까 혹시나 자기는 파워 고장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컴퓨터 수리점 동네 컴퓨터 가게 가면 또 점검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손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고 기본 점검비는 내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뭐 성격이 조금 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모니터도 여기 바로 설치돼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수리하면서 상담하는 데니까 보여드리면서 제가 파는 고장 아니고 일단 이렇게 램 접촉 분량 아니고 한 개씩 해가면서 하고 금전지도 이렇게 테스트해가 보여드려가면서 하거든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믿어 주셔야 됩니다 컴퓨터 조금 아는 경우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 이해를 하잖아요 저도 전문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어렵고 그런 것들은 동네 구멍가게 컴퓨터 수리하는 아저씨 입장에서 그냥 대부분 한글로 주파워 전원이 헐겁네요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 말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수리점 가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컴퓨터 수리점에는 그래서 고객님이 손해를 보고 가셨습니다 제가 다 분해해 드릴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다시 자기 손으로 드라이버로 분해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전동 드라이버 있으니까 그리고 메인보드 여기 나사도 세 개밖에 안 채워놨더라고요 텀보드면 위에만 세 개 들어가죠 그런데 가운데 보드 안쪽에 그 다음 밑에 한 개 그래서 세 개로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드가 크니까 나사가 한 여섯 개 이상 안 박힌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보드에 무리가 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 고객님 테스트 자체를 의심을 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보드 분량이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들고 가셨습니다 내가 조금은 안다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 컴퓨터 수리점에 간다 하면 같이 앉아 계셔서 보시면서 점검하시는 컴퓨터 사장님들 그런 분들이 파워 고장 아니고 뭐 고장 아니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보시고 뭐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파워 고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고 무조건 파워 고장이 아닙니다 저희는 테스트 할 수가 있으니까 보드도 하나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테스트요 그래서 이런 데 교차로 검증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분량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믿고 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줘야 뭐 어차피 점검비 다 받았고 그래서 돌파리로 오해를 받나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나 상관없는데 어차피 한 번 오시고 거의 안 오시니까 그런 손님들은 그런데 고객님이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 고객님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돈은 같은 돈 다 냈는데 그래서 침착하게 컴퓨터 여기 파는 사람 한 번 말을 믿어보고 부품 맛 그치기 하나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보고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 고장 아닌 것 같은데 컴퓨터 파는 사람이 이거 고장이라고 한다 그러시면 그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점검하는 중에 파워 고장인데 왜 다른 걸 만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 받고 고객님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파워 고장 아니라고 해도 수리점에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점검이나 수리를 못 받고 가십니다 혹시나 구독자님들 중에 잘 모르신다 하면 동네 매장에 가셨을 때 제가 방금까지 얘기한 것들 그것들 유념해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패스 좋아해 잘 모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